이 팀만의 청량함을 뽐낼 수 있는 표정 가볼까요? 가보겠습니다! 자, 준비, 레츠 고! 하나, 둘, 셋! 둘, 셋! 저희가 열심히 의지를 불태워서 연습했기 때문에 미라쿠와 현준의 듀오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... 아니, 질 수가 없습니다!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? 질 수가 없습니다! 뭔데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이길 수가 없다! 이길 수가 없습니다! 이길 수가 없어...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네! 인정해버리네! 포커스 온! 그럼 이제 본격...